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3월 6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예상했던 대로 좀 더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숫자, PC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4% 이상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그 방향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즉 달러가 다시 약간의 약세 그리고 또 10년 국채금리가 4% 위에서 올라섰다가 다시 떨어져서 3.9%대 정도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금요일에 큰 폭 상승을 하면서 주간 단위를 보시면 다우존스가 1.75%, S&P500이 1.9%, 나스닥이 2.6%, 러셀2000 중소형주가 2%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 나스닥과 러셀2000, 이쪽의 중심으로서의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4분기 실적을 기대하리겠죠. 4.4분기 실적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이후에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조금씩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산을 좀 해보면 S&P500 같은 경우에 10년 국채금리가 연말에 만약에 4%대, 지금 수준에서 살짝 더 올라간다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라고 계산한다면 현재의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P500은 아마 4100포인트, 나스닥은 12000포인트 근처 정도에서 끝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수로는 더 이상 연말까지는 수익을 낼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좀 더 하향 안정화된다 즉 3.5%로 가거나 이게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는 연말에 S&P500이 4350 이상 그리고 나스닥이 127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한 자리수 후반, 두 자리수 초반 이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 남은 10개월 동안에 적게 보면 수익률이 8, 9% 많이 보면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오존스도 그렇고요 S&P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 201선을 살짝 터치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 수익을 예측을 하시고 현재 시점에서 결국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그림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종목 선별을 잘 하시면 물론 1,4분기, 2,4분기가 경기의 어떤 바닥 정도일 수 있고 실적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지만 이미 그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적 전망치가 올해 1,4분기, 2,4분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숫자로서 예상이 이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왜 우리가 시장이 추가로 상승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리는 어쨌든 5%까지 올리는 것을 작년 말에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추가로 얼마나 더 올리느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금리를 올려놨었을 때도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기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라는 것이고요. 개인과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안정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해왔던 골디락스로에서의 회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미국의 PMI 지표들 종합 PMI,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모습이 아직까지 밑에 있긴 하지만 반등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경제활동에 있어서 좀 기대를 가지게 해주고요. 더더욱이나 중국의 PMI 지표를 보고 있으면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유럽 경기라든지 중국 경기라든지 일본 경기라든지 미국 경기에 있어서 조만간 바닥을 다지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재고 소진이 좀 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는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선행 지표도 지금 계속 빠지다가 기울기가 굉장히 평평해졌고요. 곧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장당이 금리 차가 계속해서 지금 0.9% 정도 수준에 10년 마이너스 2년 또 10년 마이너스 3개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5.25% 5.5% 정도로 미연준이 올릴 거고 10년 국채금리는 4%에서 3.5% 사이에서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이 역전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게 다시 정상화되는 그래서 커브가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만간 경기침체가 온다라는 과정이 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좋은 종목을 골라놓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정상화되는 일드커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급락장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고르기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은행권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또 가계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기업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체율이나 자기자본 비율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대율은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떤 긴축이 일어나고 대출이 늘어나지 않고 하면 경기침체로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 거기에 골디락스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더 중심을 두시고 주식시장을 임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는 마진과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 중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웠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업마진이 떨어질 것이다 순이익마진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숫자가 2021년 상반기 그때 숫자가 13%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분기로 쭉 보시면 거의 2년 걸치는 구간 동안에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4,4분기가 11.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떨어졌다 1.8%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과거에 고점 대비해서 한 2% 정도 떨어지면 거의 바닥 수준에 옵니다. 그게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숫자가 아마 올해 1,4분기 2,4분기에도 낮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마진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 그래서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1,4분기 2,4분기가 마이너스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 아마도 바닥을 잡았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의 생산성 지표가 계속 인프루먼트 향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2년 4,4분기의 생산성 지표가 나왔어요. 그 숫자를 보시면 3,4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에서 4,4분기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비주얼라이즈를 하시면 이 숫자가 연간 기준으로서 실적은 떨어졌는데 매출도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율이 연간 환산으로 했더니 1.65% 정도로 회복을 했다. 앞으로 1.8% 정도로 회복하는 숫자가 올해 3,4분기, 4,4분기에는 나올 것이다.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었을 때 1968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의 어떤 생산성 향상 구간은 굉장히 슬로어했습니다. 생산성 향상 구간이 높아질 때 다시 시장이 튀었고요.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도 지금이 나아졌고요. 그때는 연간 환산으로 1.38% 정도의 생산상상이고요. 지금은 벌써 이미 1.65%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1.82%까지도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적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생각해야 되냐면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1,4분기, 2,4분기는 바닥을 다지고요. 3,4분기, 4,4분기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저희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3월 말, 4월 말까지 오르고 끝 이게 아니고요. 4월 말까지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있고 나서 하반기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3,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 또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타이밍은 시장 개념으로 놓고 보았을 때 여전히 적극적인 투자의 패턴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은 지금 현재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조금 재밌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비중을 제법 많이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비중 중에서 중국 비중을 약 15%, 20% 전체 글로벌에서 가져가니까 신흥국의 절반 이상에서 3분의 2까지도 중국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보다는 중국을 더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비중을 정말 정말 많이 가져가는 것이냐 그렇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한 12% 정도 되거든요. GDP 개념으로 20% 정도 되는 중국 경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15% 내지 20%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저희가 들고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버웨이, 좀 더 추가로 들고 가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GDP 경제 규모보다는 좀 적게 들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왜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을 계속적으로 좋게 생각하냐면 아무래도 중국의 생산성 향상의 상승폭은 계속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만큼 요즘에 인건비에 올라가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껄끄럽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 반도체 쪽을 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제조업에 투자를 하는데 워낙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인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죠.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비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마진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10%대 중반 정도의 숫자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경에 아래에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이 신재생에너지 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비용을 낮추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도모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당연히 소비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쪽의 성장은 워낙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중국계의 태양광 회사들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의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 생산성 향상을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업종별로 얘기를 할 때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게 AI 반도체 등의 IT 업종의 25%, 전기차, 전기차 부품의 20%, 신재생에너지의 20%, 바이오엘스케어 5%에서 성장률 70%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행 관련된 부분의 소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여기에 또 연결이 돼서 온라인이던 전자상 거래 부분도 연결이 돼서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종목들을 보니까 뭐 부킹홀딩스, 여행 관련된 온라인 회사 그 다음에 UPS, FedEx 이런 회사들의 어떤 매력도가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되어 있는 ETF라든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자상 거래의 복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소비에 대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중에서 여행 관련된 소비라든지 전체 소비 관련된 쪽에 대해서 적어도 1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또 전자상 거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8% 정도 가져가야 되고 금융 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했었을 때 한 18% 정도의 비중으로서 들고 가시면 올해의 어떤 수익이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글로벌 쪽을 들여다보고 시장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측을 해봤고요. 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만한 아이디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의 차단에 앞서 2순위에 대해서 알 수 pipe 도움이 되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